저의 무릎을 통해 아, 지금 저녁이나 이제 시작합니다. 선운스는 근데 기대해보면 너무 좋더라구요. 그럼 저희가 다시 시작하네요. 이제 시작하시죠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분이 쇼메서야. 와, 이 분이 쇼메서야? 와, 지금 타고 있는 타이티로. 다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. 너무 좋은데요. 사륜 빛을 전화 좀 하시고요. 하늘을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젤도만 마치고 저희 시댄스에서 저는 눈을 주로 전달하겠습니다. 어느 분을 보셔서 저희는 와우. 네. 네. 이분은 저희는 너무 좋은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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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하루가 날씨가 너무 많으시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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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의 성격자입니다. 시기까지 하니깐 이력으로 상당히 힘껏 이어지고 있는 소원에 있습니다. 오른쪽부터 최소화하시고요. 저희들이 좋겠습니다. 네, 좋겠습니다. 네, 좋겠습니다. 네, 좋겠습니다. 네, 좋겠습니다. 네, 네. 네, 좋겠습니다. 네, 좋겠습니다.